평년보다 배 가까이 비싼 사과와 배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공급을 늘리고 가격 할인도 지원합니다.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 사과와 배 수급 개선을 위해 계약재배 물량과 농협 물량 7만 4천 톤을 추가 공급하고 비정형이나 소형과의 시장 출하를 유도하는 한편 제수용 사과는 공급가를 내리도록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또 수요가 몰리는 과일 선물 세트도 만감류와 포도도 혼합 세트를 늘리고 가격을 낮춘 소포장과 실속 선물 세트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.